우리 산업 성교가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변해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다락방 하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 보니까 랩런트들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꾸 전문인들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기를 아,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한 이유가 있구나 하십니다. 왜냐, 지속해서 안 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을 안 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다민족이란 우리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교입니다. 전도와 성교는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교는 우리가 멀리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교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예정해놨는 사람은 몇 개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와 성교에 대한 이해를 못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구원에 관한 얘기고요. 이 부분만 어른풋이 알아가지고는 전도, 성교를 할 수가 없죠. 전도,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전도, 성교는 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허감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막바로 러시아로, 막바로 캄보디아로, 막바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동시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전도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성교가 뭔 말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게, 그 말도 못 알아듣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았으면요, 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면 땅 끝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걸 알아낸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낸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나오는 겁니다. 흑암새로부터 먼저 끊겨야만 일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 못하니까, 왜 우리가 급히 전도해야 되는지, 성교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내가 기도응답이 왜 안 오는지 그것도 알 수 모르고 있는 거에요. 이 중에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다민족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민족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한민족입니다. 어떠면서 우리가 다민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면서 다민족 이 말은 어떤 강대국이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여러 객체를 놓고 다민족,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우리는 선민, 이러면서 전부 이방인, 이런 눈으로 보는 어떤 견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이해가 되어진 거죠.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에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강대국에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이 강대국이 이래가지고 잡아먹으러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두신 거에요. 우리가 흩어진 자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강대국 반대되는 미개발국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강대국이 미개발국을 노예로 이렇게 부린 거에요. 그러면서 흑암 세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흩어진 자에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안 보는데, 어떻게 전도 성경이 가능합니까? 이걸 알면, 내가 안 가도 보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똑같이 간 것처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흥금을 하는데, 아깝지 않아요. 원래 무슨 프로그램, 캠페인을 가지고 와요. 뭐 자꾸, 그게 오래 가겠냐 이거에요. 뭔가와 전도와 성경을 가슴을 탁 담은 사람이, 이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뭡니까? 영적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니까, 영적 문제의 근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한민족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의 문화를 축복을 주신 거죠. 자, 이때부터 이걸 모르니까, 인간에게는 계속 멸망이 다가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이 근본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멸망이, 장세기 3장 사건부터 계속 오잖아요. 자, 장세기 3장 5절에 보니깐요, 이 사탄이 와서 인간을 넘어트리는 게 시작이 되어있죠. 예, 당연히 장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오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계속해서 노예로 계속해서요, 전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9절 아주 중요한 거 몇 개 나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장세기 12장 3절에, 저 바벨탑 운동에서 떠나는 갈대안을 떠나라. 출애국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을 줬는데도, 이걸 모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근본적으로 왜 다민족이 중요하고, 왜 성교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 받은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들. 그 자체가 비타민아. 모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다민족에 대한 많은 걸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허감 세력은, 여기에 일어났던 이 세력은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의 중요한 답을 알고 있어요. 영적 문제의 해답은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문제의 많은 것은 그리스도로 답을 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렘넌드 일곱 명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렘넌드 일곱 명을 자세히 보면, 보금을, 보금만 가진 게 아니고, 보금 안에 있는 이 능력을 가진 거예요. 많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증거들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일어낸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할 때, 오직 성령 너에게 마시면 그러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굉장한 영적인 힘을 우리는 찾아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야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신데, 그리스도란 이 말은요, 예수님 한 명에만 속해진 단어가 아닙니다. 귀롱 구원자인 뜻이요. 예, 이때부터 성령 충만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힘을 가졌으면 이 부분을 금방 알 수 있게 되십니다. 예, 우리에게 왜 근세와 근능을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을 아시고요, 여러분이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 상상 외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 문제의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성교입니다. 그 중에서 뭡니까? 다민족입니다. 이런 답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볼 때, 이런 전체를 보고 할 때,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전도, 성교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게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강사단 모임에는 원래 목사님들만 참석하라는데 오늘만, 다민족 2강입니다. 2강이기 때문에 다민족 관계된 사람 참석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1강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 뭔가를 확인하는 거고 2강은 우리가 뭘 놓쳤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핵심 3강에서는 뭐 해야 될 것이다, 그걸 찾는 거죠. 이 말을 알아들었을 때,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3기업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문화, 복지, 성교, 이런 기업문들이 열렸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지금 현재 3단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말씀만 알아두고 붙잡는데도 역사는 나요. 이 말을 알아들을 때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3현장입니다. 이걸 살리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듯이요. 흩어진 자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아까 여자 교수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도 여기 오겠어요? 어떻게 해서 만나지겠어요? 기적같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한국 와서 공부를 하고 한국말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전체 이 눈을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흩어진 자로 남은 자로 그냥 남긴 자로 흩어진 자인데 그냥 있던 자 말고 하나님이 숨겨둔 자로 앞으로 남는 자가 될 것이고 남을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 또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 이게 굉장한 말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단순한 일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해마다 명절이 되면요 해운대를 가요. 주로 이제 명절 되면 제가 외국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 집회 말고 없을 때는 해운대를 가요. 사실은 제가 혼자서 딱 쉴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5시간밖에 없어요. 항상 바쁘고 쫓기잖아요. 그래서 비수도 집에 가서 같이 돌아가서 혼자 바다를 보고 쉬는 겁니다. 그때 해마다 말이에요. 뭘 느끼냐 하니까 밥 먹을 데가 없어. 아니, 가게 문을 싹 다 그런데 올해는 달라요. 문들이 싹 다 열어사어요. 외국 하니까요 정말로 약간 말을 못해서 외국인이 3분의 1이요. 어떤 골목에는 진짜로 3분의 1이요. 어떤 골목에는 외국인만 있어요. 해운대 골목이에요. 그런데 한 곳에도 외국인 없는 데가 없어요. 아하,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구나. 하죠. 세계는 1년 다르게 확 바뀌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요 큰 전도, 성교 전략을 찾아 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민족, 이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는 강의 세 개를 다민족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더 놀란 일은요 길 옆에 떡볶이 오뎅 파는 집이잖아요. 그 좀 싼 곳에 아무나 아이들 들고 이러잖아요. 내가 오뎅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오뎅 한번 몇 개 달라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내 앞팀, 뒷팀 다 외국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 음식 다 시키고 김치도 달라고 먹고 이래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아줌마가 부산 사람 시골 아줌마 아닙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이 아줌마가 영어를 해요. 더듬거리는 영어지만 영어를 했거든요. 내가 보고 이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와서 이거 봐야 되는데 말이야. 우동 떡볶이 오뎅 팔려고 영어 공부를 했고요.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영어는 아니고 막 억지로 하는 영어를 아예 보니까 이만큼 바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현재로 그녀면 다민족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다민족 성귀란 말을 못 들으면 큰일 나죠. 저는 감정 놀랐어요. 부산에 구가 많잖아요. 영도에만 외국에서 외국 사람이 시집와가지고 500명이 있다네요. 난 너무 놀랐어요. 영도에만 그렇게도 만나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를 데려와 결혼한거죠. 근데 그중에 참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 너무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깨지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와가지고 한국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한국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상 시집와보니까 직업 없는 남편도 있어요. 한국이 좋은 나라는 줄 알고 시집왔는데 농촌을 가가지고 일맛이켜요. 근데 얼굴이 좀 다르니까 자꾸 눈총을 받죠. 보통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적 선교 참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만 탁 붙잡아도요.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이상한 결론을 하나 내릴게요. 이 싹 전부 영적인데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결국 여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 보면 사람 보면 이렇게 막 꼭 안 되는 것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것 다 놔두고 안 되는 것만 계속 해요. 참 못 말려요. 그런 사람도 보면 목사님들도 보면 안 되는 것만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 되는 걸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만 계속 하니까 난 지체보는 거지. 그런 사람 장원님들도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안 되는 것만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뭐 하는 것만 이렇게 보면 그런 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위험하지 않은 건 말 안 합니다. 왜냐 나중에 안 될 거니 그것도 가면 깨달을 거니 괜찮은데 위험한 건 말을 해줘요. 그만큼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나는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일반적으로 내가 외우고 있는 데서 가보면 안 되는 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민족 시대인데 당연히 뭘 해야 될 것이냐를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또 다른 큰 축복을 받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 모든 다민족 성경하는 사람들 위해 모든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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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